안녕하세요. 미국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어차피 휴가 중이라서 주말이 별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주말이 되니까요. 괜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국주식으로 은퇴하기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투자자 워렌 버핏 옹의 유명한 말씀을 하나 공유하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The best investment you can make is an investment in yourself. The more you'll learn, the more you'll earn. 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투자는요. 우리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배울수록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조언을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주말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미주은의 책 읽어주는 남자 오늘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책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부를 설계하다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번역본입니다. 외국분이 쓰신 책이고요. 지은이의 이름은 브라이언 포트노이라는 분이 지으셨고요. 복잡한 돈의 세상을 단순하게 설명하는 행동금융 전문가이자 국제공인재무분석사라고 합니다. CFA 라고 써 있죠. 수십 년간 금융투자 분야에서 일했고요. 또 왜 어떤 사람은 투자자로 남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담아놓은 책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부를 설계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월 1일 일요일 날 보내드리는 방송 제목은요. 미주은의 책 읽어주는 남자 부를 설계하다 입니다. 미주은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이 책을 제가 개인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분들을 나름대로 정리해 봤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읽어보고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만 취합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미주은의 개인적인 평가. 제가 책을 읽어보고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세 가지 점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세 가지를 취합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은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희망찬 8월의 첫날 보내드리는 미주은의 책 읽어주는 남자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유튜브의 분석 툴에 들어가서 살펴보니까요. 최근 들어서 미주은의 구독자 분들 수가요. 하루에 한 300명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분들이 방문해주고 계셔서 너무 반가운 마음이고요. 오늘 혹시 처음으로 미주은의 방문해주신 분들 계시면요. 환영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요. 우리가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첫 번째 부분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제가 개인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분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요. 투자라는 단어 자체가 아직까지는 생소하고 두렵게 느껴지시는 모든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투자 자체를 어떻게 보면 투기랑 엮어서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 그러면서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투자인데 이 책을 읽어 보시면 조금은 더 과학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설명되는 부분이 많이 나와 있어서요. 투자가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주식 투자의 리스크가 마음에 걸려서 투자가 망설여지는 분들. 투자는 물론 이제 리스크가 따릅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는 관리해야 되는 것이지 멀리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따라서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들 역시도 이 책에서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세 번째로 투자의 기본에 대해서 학습하고 장기적 투자 전략을 세우고 싶은 분들께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경제적 부를 넘어서 인생의 행복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고 싶은 모든 분들께 이 책을 함께 읽어 보자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책은요. 단순히 부자가 되는 그런 길을 제시하는 어떻게 보면 전술적인 책이 아니고요.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할 그런 문제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모로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니까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읽어 보시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요. 이 부분만은 여러분들과 꼭 공유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이라이트하고 밑줄 쫙쫙 그으면서 읽어봤던 그 부분만 취합해서 다시 한 번 여러분들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전체적으로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파트의 이름을 보시면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제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그 안에는 챕터가 다 해서 열 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 챕터에서는 따로 똑같이, 두 번째는 단순 적응 시스템, 세 번째 챕터의 제목은 경험된 행복, 자성적 행복, 네 번째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다섯 번째 돈으로 행복을 할 수 있는가, 여섯 번째는요 우선순위 정하기, 일곱 번째 결정하기, 여덟 번째 우리 내에 새겨진 것들, 아홉 번째 챕터는요 네 개의 모서리, 열 번째 챕터 나아갈 것인가 머무를 것인가 이런 순서를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요 제가 이 책을 읽어가면서 밑줄 쫙쫙 그었던 부분만 취합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 번 읽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이 뜀박질이라면 투자라는 게임은 걷기이고 당연히 여기에서 얻는 짜릿함도 훨씬 적다. 게다가 단기간으로만 놓고 보면 이익이 아주 적거나 심지어는 손해도 감소해야 한다. 주식이든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라는 게임에서 이기려면 몇 년이나 몇 십 년은 각오해야 한다. 투자의 기본 전략은 느리지만 점진적인 속도로 이익에 이익이 쌓이는 복리이다. 투자로 몇 배의 돈을 불릴 수는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트레이딩하고 다르게 인내심이 필수다. 자 이 책의 첫 번째 부분은요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인내심이 필수라는 말 꼭 기억하시면서 마지막에 다시 나오거든요. 이 책을 계속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가진 인생을 얻기 위해 중요한 출발점은 돈이 많은 것과 불을 구분하는 것이다. 돈이 많다는 것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돈이 많은 인생이 추구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돈을 불리고 늘리는 것이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갈증은 아무리 많이 들이켜도 채워지지 않는다. 불을 가진 인생은 반대로 균형을 추구한다. 불을 가진 인생에서는 양보다는 질을 추구한다. 진정한 부란 당신이 의미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을 의미한다. 시류에 휩쓸리는 트레이딩과는 다르다. 진정한 불을 가진 인생에서는 당신의 운명을 통제하는 사람은 당신 자신이다. 인생은 제로성 게임이 아니다. 버는 사람이 있으면 잃는 사람이 있는 트레이딩 게임과 다르게 인생이라는 게임에서는 모두 승자가 될 수 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저 역시도 부와 돈이 많은 것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자가 얘기한 것처럼 돈이 많은 것은 자극에 관한 것이고요. 부를 갖는다는 것은 인생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돈을 많이 모으겠다고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일종의 자극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사람은 자극에 굉장히 잘 적응을 하거든요. 따라서 처음에는 100만 원만 가지고 행복할 수 있었던 사람이 그 목표가 달성이 되면 천만 원이 필요하고 천만 원이 달성되면 1억이 필요하고 또 1억을 가져서 행복할 것 같은데 나중에는 10억이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자극에 너무 집중을 하면 안 되겠다. 전반적인 인생의 균형을 맞춰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우리 투자자들의 목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소득을 넘어 빈곤층인 상태에서는 기본적인 욕구도 충족하기 힘들다. 식품이나 집, 의료 그 밖의 필요한 것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일상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리가 없다. 하지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넘어서면 고소득이 일상의 희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늘어나지 않는다. 연소득이 10만 달러인 사람이나 100만 달러인 사람이나 좋은 기분과 나쁜 기관이 오가는 속도는 똑같다. 처분소득에 적응을 하게 되는 것이다. 중산층의 소득은 사는 데 필요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위안을 주지만 그 이상의 소득을 번다고 해도 경험된 행복이 추가로 늘어나지는 않는다. 자 여기서 저자가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양과 행복은 이렇게 선형으로 쭉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일종 수준까지는 물론 돈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빈곤을 벗어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인생의 필수적인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돈은 꼭 필요하지만 그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우리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욕구만 충족이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행복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행복의 정도를 늘리기 위해서 돈은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복권 당첨자들과 하반신 마비자들이 그들의 행복을 어떻게 느끼는지 이종표가 될 만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결과 두 집단 모두 자신들의 처지에 금세 적응했고 그들의 행복이나 슬픔은 전과 똑같은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우리는 어떤 곳에 방금 도착해도 금세 또 나아가려는 습성이 있다. 거액의 복권에 당첨되거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한동안은 꿈에 그리던 것들을 사다가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더 큰 집이나 멋진 차에서 얻는 기쁨은 생각보다 크지도 않았고 오래가지도 않았다. 쾌락의 챗바퀴는 우리가 일상에서 쫓는 경험된 행복의 수준을 한정할 지연정 목표를 향해 전진하면서 만들어지는 충족감까지 없애지는 못한다. 우리는 희망과 꿈에 가까워지거나 멀어질 때 즐거움을 느끼거나 상실감을 느낀다. 지금 있는 곳에서 한 발짝 전진한 것 같을 때는 기쁨이 생겨난다. 앞줄에 서 있거나 퇴보하는 사람은 뒷줄에서 전진하는 사람보다는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전진이 주는 만족감은 단순히 기분이 좋다 나쁘다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에 프로그래밍된 감정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쾌락의 챗바퀴라는 것은요. 우리가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자꾸만 자극을 찾게 되는데 이 자극은 금방 사라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행복이라는 감정은 영원할 수 없다. 그런데 그 대신요. 우리가 경험된 행복이 아니고요. 목표를 향해 전진하면서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가 향상하고 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갈 때 이런 느낌은 계속해서 지속적인 행복감을 우리한테 줄 수 있다. 이러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의 성공을 얘기할 때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웨이터로 시작을 해서 연봉이 2천만원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이렇게 가장 아래 부분에서 시작하고요. 조금씩 내 인생이 앞으로 나아간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이 가장 좋은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요. 처음부터 남들보다 훨씬 월등한 그런 위치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면요. 처음에 느끼는 그 성취감은 엄청나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러한 성취감은 금방 사라질 거고요. 그리고 나서 좀 더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미 달성한 그 높은 자리에서 더 한 단계 위로 올라가야만 행복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인생 시작에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는 20대 분들이 계시면 처음부터 너무 성공할 필요는 없다. 처음에 너무 성공하면 나중에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투자도 마찬가지죠. 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나의 부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뇌는 이득을 얻는 것보다 손실을 피하는 것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한다. 심리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은 이득보다는 손실의 두 배나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100달러를 잃었을 때의 고통 강도는 100달러를 땄을 때의 기쁜 강도의 두 배다. 그러므로 100달러를 잃으면서 생긴 고통을 중화하려면 200달러는 따야 한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득을 얻는 것보다 손실을 피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러한 그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득을 얻는 것보다 손실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무조건 1000달러를 받거나 50%의 확률로 2500달러를 따는 게임 가운데 선택하게 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두 번째 게임 참여를 거부한다. 물론 기본 통계학으로 따졌을 때 이 게임은 확률적으로 이득이 더 높지만 그것은 통계일 뿐 우리 대부분의 사고방식은 다르게 움직인다. 인간에게 확률적 사고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제가 미존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여러분께 메시지를 전해드렸는데 주식 투자는 확률의 게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달러를 무조건 받는 게임이 있고요. 하나는 50%의 확률로 2500달러를 받는 게임이 있다면 당연히 두 번째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2500달러의 50%는 1250달러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 두 번째 게임을 선택했을 때 우리의 부가 축적될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게임을 선호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한 그러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투자를 하지 못하고 1%, 2%밖에 되지 않는 예금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렇게 손해보지 않으려는 성향을 우리가 좀 이겨내야 된다. 그리고 확률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불을 축적할 수 있다. 이러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향해 전진하기 위해 위험을 충분히 감수하되 화는 자초하지 않도록 계속 섬세하게 균형을 잡아야 한다. 이 균형잡기 행동의 첫 번째는 가능한 실수를 피하는 것이고 둘째는 불가피한 결과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승리로 나아가는 첫 단계는 잃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더 잘하고 싶은 욕구가 커질수록 패배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데 문제가 있다. 감수하는 위험이 커질수록 가능한 결과의 범위도 늘어난다. 그러므로 적어도 처음에는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 이기는 지름길이다. 주식 투자는 간단히 보면요. 사실 주식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서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파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이치를 우리가 지킬 수 있다면 주식 투자에서 돈을 잃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 생길수록 자꾸만 그 성공적인 주식 투자와 멀어진다. 요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잃지 않는 것이다.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가장 뛰어난 투자서로 꼽히는 패자의 게임에서 승자가 되는 법에서 투자 관리의 현자 찰스 앨리스는 투자자는 지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테니스 초보자는 샷 실수를 피하고 선 밖으로 공을 넘기지 않기만 해도 대개 승리로 이어진다. 우리는 상대 선수가 실수를 해서 서브권이 넘어오기를 기다린다. 프로 테니스 선수들의 게임 방식은 전혀 다르다. 그들은 공의 낙하 지점을 정확히 공략해 있는 힘껏 공을 친다. 테니스도 투자와 비슷하다. 프로 선수들은 더 잘하는데 방점을 준다면 프로가 아닌 대다수의 아마추어들은 실수를 줄이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대부분 다 초보 투자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실수를 어떻게 하면 많이 줄일 수 있을까.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커다란 수익을 얻는 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 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까운 미래의 목표일수록 위험 감수가 적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자금을 준비하기 위해 주식을 보유한다고 가정해보자. 자녀가 아직 어리다면 괜찮은 투자다. 아이의 대학 입학까지는 10년이나 15년이 남았으므로 주식시장이 등락을 해도 재무적으로 회복할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자녀가 17살이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증시가 순식간에 20% 넘게 추락할지도 모른다. 등록금을 내기 직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빼낼 수 있는 돈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증시 투락 직전에 거액을 인출해야 하기 때문에 영구 손절매가 불가피해진다. 그래서 개인에 따라서 적절한 투자법이 다르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투자를 10년 15년을 보고 한다면 조금은 위험성이 높은 이런 주식 투자가 굉장히 효과적인 투자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필요한 돈 한 6개월 후에 사용해야 되는 돈 아니면 1년 후에 사용해야만 하는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다면 조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굉장히 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많은 분들께서요. 은행에서 자꾸만 돈을 빌려서 투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은행 금리가 지금 굉장히 낮잖아요. 따라서 3%, 4%만 이자를 내면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 좀 레버리지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인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빌린 돈은 오랫동안 내가 참고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에 빌린 돈으로 투자를 했는데 한 달 두 달 만에 좋은 성과를 얻었다면 그냥 팔고 다시 돈을 갚아버리면 되죠. 자 그런데 주식 투자라는 것은요. 하락장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한 번 하락장이 오게 되면요. 한 1년 2년 동안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손실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출금을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자의 1차 관문은 시장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다. 시장 관찰자 제이슨 츠 바스크는 이렇게 적었다. 성공은 게임에서 타인을 이기는 데서 오지 않는다. 자신의 게임에서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다. 따라서 우리가 장기적인 재무 목표를 달성하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무학이 아니라 심리학이다. 여기 보시면 자신의 게임에서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미준이라는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함께 투자를 진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만약에 우리가 커뮤니티 없이 그냥 각계 전투를 한다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주식시장은 굉장히 변동성이 크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공의 열쇠인데 만약에 커뮤니티 없이 우리가 혼자 투자를 진행하게 된다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약한 상태에서 많은 실수를 할 수 있다. 요란 생각을 해봤습니다. 2015년 말까지 20년 동안 미국 증시는 거의 4배 올랐다. 같은 기간 바이앤 홀드 투자의 평균 수익률은 483%였다. 그러나 미국 주식형 뮤추얼 펀드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은 251%에 그쳤다. 이 차이를 행동 격차라고 한다. 투자자들의 게임 수익률이 절반에 그친 이유는 무엇인가? 진화 때문이다. 생존 본능은 우리를 인지된 위험으로부터 도망치고 인지된 기회에 서둘러 덤벼들게 만든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995년부터 2015년까지 20년 동안 미국 주식시장은 4배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0년 전에 일정 주식을 매수한 이후에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그냥 보유만 했다면 평균 수익률이 480%가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만약에 뮤추얼 펀드에 투자를 했다면 수익률이 251%에 그쳤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자꾸만 이 주식을 팔아서 다른 주식으로 옮기고 또 이 주식을 팔아서 또 이 주식으로 옮기고 사고 팔기로 반복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러한 추세는 계속 역사적으로 반복이 됐기 때문에 전문용어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행동 격차라는 말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가장 좋은 주식 투자는 그냥 사기만 하고 팔지 않는 거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개입을 하면 할수록 수익률이 떨어지는 이유는요. 바로 인간의 진화 본능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사람은 이 인간은요. 계속해서 진화를 하면서 생존을 해왔잖아요.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룰은 위험이 있으면 도망치고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서둘러 가서 잡아야 된다. 이러한 룰을 지켰기 때문에 인간이 아직까지 진화를 거듭하면서 살아남았다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그 센종 본능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시장이 상승한다 싶으면 투자자는 긍정적인 감정에 빠진다. 강세장은 낙관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시장의 일일 추이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의 뇌는 세고점이 형성될 때마다 도파민을 분비하면서 세고점이 신체에 흥분을 이끈다.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만든다. 그러나 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면 신중론이 고개를 든다. 뇌의 화학물질에 찬물이 끼얹어지고 대중의 투자 분위기도 움츠려진다. 손실이 지금보다도 훨씬 높아질 것 같은 전망이 커질수록 우리의 눈은 출구 쪽으로 향한다. 이것이 우리 내 깊이 자리한 생존 본능이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이 이제 어떻게 현실에서 나타나게 되는지를 설명해 준 거죠. 똑똑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한 세 가지의 길이 나 있다. 올바른 시장 선택, 시장 안에서 올바른 구성 요소 선택, 시장 진입과 퇴장을 위한 올바른 시기 선택이다. 전문 용어로는 자산 배분, 증권 선택, 시장 타이밍이라고 한다. 우선 세 번째인 시장 타이밍은 불가능한 길이라는 것부터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 더는 말이 필요 없다. 어쩌다 시장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정확히 예측했다고 해서 시장 타이밍을 예측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말할 수 없다. 자 여기서 저자가 얘기하기를요. 우리가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잘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죠. 첫 번째는 이제 자산 배분을 잘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종목 선택을 잘 해야 된다. 세 번째로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시장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산을 잘 배분할 수 있을지. 두 번째로 어떠한 종목이 가장 멋진 수익률을 우리한테 안겨줄 수 있을지. 이 두 개의 부분에 집중을 하자라는 메시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현명한 투자 전략으로는 적절한 자산 할당과 개별 종목 선택이라는 두 가지 길만 남는다. 자산 배분이 그 중에서 더 중요한데 분산이라는 큰 이유에서다.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지금의 상황에 따라 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10년 뒤라는 비교적 먼 미래의 목표를 계획하고 있다면 보통은 주식을 소유하게 된다. 가까운 미래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면 예컨대 2, 3년 뒤부터는 확실한 소득이 나와야 한다면 자산군 선택이 조금 더 까다로워진다. 가까운 미래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면 더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 저자의 의견에 따르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주식 투자의 부분, 즉 자산 활당 그리고 개별 종목 선택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자산의 배분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산 배분이라는 것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 이러한 이유를 던져주고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은 공격적인 그런 성향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성장주도 많이 포함하고요. 태크 주식도 많이 포함하고 이런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좋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장기간 보시면서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당장 다음 달 6개월 후 1년 후에 생활비를 주식 투자를 통해서 마련해야 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배당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투자의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여권에 따라서 자산 배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험과 안전을 가려는 기준은 달성하려는 또는 피하려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부의 누적을 목표로 섬는다면 채권이 주식보다 위험하다. 수십 년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주식이 채권보다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서의 위험은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단기 변동성이나 단기 손실을 위험이라고 정의한다면 채권보다는 주식이 훨씬 위험한 투자다. 안전 투자와 고위험 투자를 가려는 기준은 판단하는 사람의 잣대에 따라 달라진다. 제가 미즈온 채널을 통해서 많은 컨텐츠를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작년 말부터 올해 중순까지 시리즈물로 보내드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0년간 10배 성장할 30종목 찾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그 프로젝트의 이름에 나와 있듯이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앞으로 우리가 10년 이상 보유를 하고 있으면 건강한 성장률을 보여줄 만한 잠재력 있는 작은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닌데 난 단 6개월 만에 3개월 만에 1년 만에 수익을 내고 싶은데 이러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그런 투자자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뭔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6개월 안에 수익을 내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앞으로 10년 20년 기다릴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 가면서 나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확률은 얼마나 되는가? 우리의 뇌는 확률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데 익숙하지 않고 통계적 추론을 불편하게 여기는 태도는 좋은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확률 판단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은 확실성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왜 우리는 확률 판단을 하지 않으려 하는가? 진화되어 내려온 생존 본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빠른 뇌는 싸울지 도주할지를 순식간에 결정한다. 저 호랑이가 나를 공격할 확률이 72%이고 공격하지 않을 확률이 28%라는 식의 계산은 우리의 능력 바뀌었다. 그냥 위험해 보이니 여기서 빨리 도망가야 한다고만 생각했다. 초원생활을 하던 시대부터 지금까지 변한 것은 별로 없다. 자 다시 한번 확률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도 그렇고 투자의 확률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확률이라는 개념이 나타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확률이라는 것이 결국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요. 분석의 결과에 맞춰서 나의 결정을 한다. 뭐 이러한 과정을 확률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러한 그 분석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이러한 프로세스는 사실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최근에 나타낸 모습이죠. 따라서 우리 인간은요. 직감을 믿고 결정을 하는 그런 습관에 굉장히 많이 젖어 있다. 따라서 확률적인 판단을 하고 그 확률의 그 결과에 맞춰서 우리의 결정을 하는 데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그런 버릇을 우리가 버리고요. 확률적인 사고 방식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모습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사람들이 복권을 사고 보험에 가입하는 것에 끌리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설명된다. 둘 다 확률이 지극히 낮은 것에 거액의 돈을 거는 행위다. 또한 우리는 의사결정을 내릴 때 발생 확률이 지극히 낮은 극단적인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부각하게 된다. 확률을 불편하게 여길 때 생기는 두 번째 결과는 눈앞에 당장 보이는 정보 위주로 미래의 사건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쉽게 기억나는 정보만을 이용하는 편향은 미래를 예상할 때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금융시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인 투자는 나름의 정보를 가지고 불확실한 미래를 추측하는 행동이기도 하다. 근거 없는 정신적 지름길에 의지해 투자 결정을 내리려 한다면 터무니없이 잘못된 기대치를 정하고 그 기대치에 못 미트는 나쁜 실적을 얻게 될 수 있다. 상황을 더 잘 이해할수록 좋은 결정을 내리게 되고 투자 결과도 당연히 좋아진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감이라던가 직감에 의지를 해서 투자 결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정보를 취합하고요.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여러가지 인수합병의 모습, 새로운 비즈니스의 론칭, 여러가지 파트너십, 이러한 뉴스에 근거해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떠한 발전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어떠한 성장성, 어떠한 수익률의 향상을 보이고 있는지 여러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나 나름대로의 투자 논리를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 시장 전체는 장기적으로 현금 수익률을 초과하는 매력적인 수익률을 보였다. 그런데 상당주의 주식은 장기적으로는 현금 수익률을 넘지 못하는 실적을 내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1926년부터 지금까지 보통 주식의 58%는 현금 수익률을 대변하는 일교음을 미국 단기 국채보다도 낮은 수익률을 냈다. 우리는 주식을 장기 보유하면 당연히 현금보다는 나은 수익을 낼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왜 그럴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미국 주식의 성장률을 매년 매년 10%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미국 지시장에 투자를 하면 나는 1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자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연구에 따르면 1926년부터 지금까지 주식의 58%는 현금 수익률보다도 낮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현금 수익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금을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채권을 투자를 해서 받는 수익률을 얘기하잖아요. 이 채권 수익률보다도 낮은 것이 주식 투자의 수익률인 그런 종목이 무려 58%나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주식 투자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주식 한 주를 산다는 것은 그 기업의 미래 기대 이익 중 한 주에 해당하는 몫을 산다는 뜻이다. 이익이 기대치에 미치느냐 못 미치냐에 따라 투자자는 이득을 볼 수도 손해가 날 수도 있다. 문제는 상당수 회사들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이익을 낸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90년 동안 미국 증시 순상승에 기여한 회사들은 전체 상장 기업의 4%에 불과하다. 그리고 총 2만 6천 개 기업 중에서 상위 86개 기업이 이 기간에 창출된 32조 달러의 부 중에서 50%를 차지했다. 충격적인 수치였다. 따라서 전체를 봤을 때는 연간 10% 정도의 평균 수익률을 줄 수 있는 것이 미국 주식 투자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각 주식의 퍼포먼스를 보게 되면 굉장히 편차가 크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조금씩 감이 잡힐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투자자가 갖춰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전술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바로 분산 투자다. 하늘로 날아오르기 직전에 아마존을 선택할 능력이 없다면 시장 전체를 소유하는 것이 최고의 전술이다. 제가 2020년 작년에 여러분들과 공유한 컨텐츠 중에서요. 과연 우리가 몇 개 종목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분산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이 주제에 관한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인용한 리서치, 연구 결과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연구 결과에는 표준 편차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표준 편차가 뭐냐면요. 우리가 시장의 지수, 미국 시장이 1년에 10%씩 올라가는 상승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시장의 퍼포먼스랑 나의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표준 편차는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목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크게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표준 편차가 시장의 퍼포먼스보다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긴 한데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전체 주식 중에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주식은 굉장히 일부에 불과하잖아요. 따라서 표준 편차가 커지면 퍼질수록 이 표준 편차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표준 편차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표준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최소 종목의 숫자는 리서치에 따르면 25개였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25개 이상의 종목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이러한 표준 편차를 극소화시킬 수 있다. 이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25개 가지고도 불안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당연히 ETF를 소유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의 전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워런 버핏이 거대한 불을 쌓은 방법을 설명한 책만 해도 수천 권은 될 것이다. 하지만 버핏이 아주 젊어서부터 투자를 시작했고 복리로 불을 불렸다는 가장 유익한 교훈을 말하는 책은 거의 없다. 투자에서는 일찍 시작하는 것만큼 확실한 왕도가 없다. 일찍 시작하는 투자는 놀라운 우위를 만들어준다. 투자에서는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나무는 20년 전에 심었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두 번째로 좋은 시기는 지금이라는 중국 격언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주식 투자 관련해서 많은 전략과 전술을 이야기하는데요. 역시 가장 중요한 룰은 복리의 법칙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주위에 젊은 세대가 있다든지 아니면 자녀분들이 계신 분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빨리 주식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복리의 마법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물리학자 엘버트 바틀릿 말바타나 지수함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류의 가장 큰 결점이다. 지수 성장은 말은 간단하지만 직관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 처음에는 성장 속도가 잘 파악되지 않을 정도로 느려서 성장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들기 때문이다. 인간은 선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이없을 정도로 작은 시작이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커진다고는 상상하기 힘들다. 그러나 여러 해가 지나고 성장의 가속이 붙은 후에야 우리는 복리의 작용을 직관적으로 깨닫게 된다. 제이슨 츠바이크는 이렇게 말했다. 투자자들이 해야 하는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를 꼽는다면 99%의 순간에는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통제를 포기한다는 뜻이다. 투자에서 가장 위대한 기술 하나는 인내심이다. 자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는 것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이 너무나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요. 직접 책을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미즈온의 개인적인 평가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보면서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세 가지 그리고 조금은 아쉬웠던 세 가지 부분을 나름대로 정리해봤습니다. 자 불을 설계하다 가장 좋은 장점 세 가지는요. 첫 번째로 근본적인 인간의 본성과 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투자의 전략을 보여줬다. 이 책은요.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냥 한 번 보고 지나칠 그런 책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앞으로 한 한두 번 정도 더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치밀한 연구 내용과 논리를 바탕으로 주장을 피력했다. 이 책의 저자는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보여주는 경우가 없고요. 거의 대부분의 자기의 주장을 연구 내용으로 뒷받침하는 이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논리적인 저자가 쓴 택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단순한 부의 축적이 아닌 행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잡이다. 따라서 이 책은요. 배울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그냥 돈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많이 벌까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행복이라는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에 다가설 수 있을지 한 번쯤은 고민할 수 있게 해주는 고마운 책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쉬웠던 부분 세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책 초반에 보면 철학적인 내용이 다소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루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논리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이 조금은 장황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자가 굉장히 논리적인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그냥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의견은요. 다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거든요. 자 이러한 부분이 너무 장황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단점은요. 이 책 역시도 번역본이기 때문에요. 그 번역본과 한국 사람이 쓴 책은 굉장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이 저 읽으면서 조금은 불편함을 느끼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캐치미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을 읽으면서요. 제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내용을 네 줄로 정리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버는 사람이 있으면 잃는 사람이 있는 트레이딩 게임과 다르게 인생이라는 게임에서는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다. 성공은 게임에서 타인을 이기는 데서 오지 않는다. 자신의 게임에서 수수료를 통제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다. 투자에서 가장 위대한 기술 하나는 인내심이다. 진정한 부는 먹고 살기에 충분하다는 만족감이다. 올바른 마인드를 갖추고 올바른 계획을 세운 사람은 누구나 의미 있는 삶을 누릴 부를 얻을 수 있다. 자 오늘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미주은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미주은의 책 읽어주는 남자의 마무리는요. 하워드 마크스라는 분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끝마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학문은 회계나 경제학이 아니라 심리학이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